이번 소설은 무슨 내용인데요? 변호사가... 벌써 재밌다! 아이고! 어? 괜찮아? 우와! 아침부터 뭔 커피고! 석수리 그러... 이번 소설은 무슨 내용인데요? 변호사가... 벌써 재밌다! 아이고! 감사합니다! 살인사건에 휘말리기도... 우와! 완전 흥미진진한데요? 누가 죽었는데요? 변호사와 잘 알고 지내던 여배우 한때는 한류스타였지 하... 아... 괜찮아? 아... 괜찮으세요? 손에 미끄러갖고... 아야야야야,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, 다칠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으흠 왜 이 미끄러지 싶지 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